다음날 신나기 꾸나야 기분이 안 좋아? 스펙타클 임팩트 그 어떤 짜릿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우리 꾸니 그제? 재미도 없어 엄마 혼자 진짜 이거 까먹고 귤 까먹고 우리 꼰이는 주지도 않고 그치? 아휴 인생이 무엇이냐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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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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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아 부시도 미치겠다 이거 히히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김초를 봐라. 오우, 미신. 옛날 통닭. 옛날 통닭이야. 이리 와주. 한 번 더. 안 돼, 안 돼. ὴ 껀. 손아, 이거 뭐야? 냄새가 많이나나? 하필 아버지가 이거 사먹고 왔어. 꼬리 아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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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는 개순하대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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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 고소한 아하 야옹이 자 자 고맙다 고맙다 노 노 노 노 노 노 노 초고기의 초고기는 소금이 간뎌 있더라 맛만 보게 해줄게 상큼이 너무 맛있어 도망가고 싶어 다시 한 번 먹자 버터가 너무 좋아 이젠 조금 더 나은 시간 더 안준다 싶어서 지껏 먹었다 이거라도 벗기겠다 잠깐만 응 한 번 더 먹지 않다 더 딸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